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하는 수능 지구과학 전문가 오주현입니다. 자 2022학년도 지구과학 1 오주모의고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리시즌부터 시작하고요. 이번 시간은 프리시즌의 오리엔테이션 되겠습니다. 자 프리시즌뿐만 아니라 오주모의고사의 전반적인 특징과 이 강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 학습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첫번째 특징.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 때는요. 아주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안되죠.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합니다. 교과범위 내에서 출제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자칫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어겠다. 여러분들을 조금 괴롭혀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과해지면 문제가 저기 산 꼭대기 올라가 있어요. 음 그렇게 되면 아주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어 이제 어 선생님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막 경험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나름 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게 전혀 도움이 안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1차적인 교육과정 범위 내에 공부가 안 끝난 상태에서 쓸데없이 난이도 높은 게다가 교과범위에 조금 선에 걸쳐있는 또는 밖으로 벗어나있는 내용들을 잡고 그 내용을 드립하고 있는 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칫 더 중요한 내용들을 간과하고 쓰잘데기 없는 내용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고 공력을 낭비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거든요. 오케이? 따라서 충분히 난이도 높은 또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다루고 연습을 하긴 합니다만 대원칙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건 있어. 정말 진짜 공부를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선생님 저는 하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경이 이른다면 어느 정도 교육과정 가장자리가 이렇게 있을 때 그 선 끝머리에 걸쳐있는 내용들 또는 한 반발짝 정도 나가있는 그런 내용들과 사항들을 공부하는 건 그 시점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하지만 그런 경지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조금 과한 공부는 상당히 큰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쓰잘데기 없는 공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춘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 소능평가원 그 다음 EBS 연계규제의 응용 및 변형 자 모든 문제가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 때 문제의 어떤 문장 형태, 표현 방식, 자료를 구성하는 내용들 그리고 물어보는 어떤 질문 포인트, 질문 형태 등등이 일단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문제들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보고 풀 때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어떤 문제와?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문제와 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일단 문제를 구성하고 아주 정돈된 문장과 표현 방식들로 문제를 제작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굳이 여러분들에게는 설명드리지 못하는 그런 많은 어떤 문제를 만들고 제작할 때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과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EBS 연계규제는 뭐 대놓고 70% 연계라고 하는데 아니지 조금 연계가 축소돼서 50%라고 합니다만 그게 50%든 70%든 그냥 어쨌든 중요한 책이에요. 따라서 EBS 연계규제를 통해서 한 번쯤 공부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조금 이제 낯설거나 생소하거나 또는 어렵거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냄새와 향기가 묻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리고 신유형의 탐구활동 문제 그리고 고난도 문제도 필요한 만큼 적당히 잘 들어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OMR 답안지도 들어있어요. 실전 연습을 완벽하게 해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해설지 또한 여러분들 그 봉투 안에 각 시즌별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지에도 충분히 상세한 해설을 담아두었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 명심하세요. 해설지 만으로 공부를 끝내면 안 됩니다. 오케이? 왜냐? 일단 시작을 했잖아. 그럼 끝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해설지 만으로는 조금의 부족함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왜냐? 해설지에는 해당 문항에 대한 어떤 옳고 그름을 설명해주는 정도까지만 들어있잖아요. 안 그래? 근데 강의에서는 해설지에 담아둘 수 없는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과 그 문제를 왜 그렇게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 또는 이 문제는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 이 문제가 조금 더 응용되고 변형되고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 그런 게 사실 또 문제 해설 강의 들을 때 또 재밌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걸 잘못 봤을 때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중요한 개념 요소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해설 강의에서는 추가가 돼요. 따라서 해설지가 동봉되어 있다고 해서 해설지만으로 모든 공부를 끝낸다는 그런 착각을 절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해설 강의까지 가야 돼. 아시겠죠? 강의 듣고 나서 직접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내용들 한번 쭉 다 정리하고 이렇게 첨삭도 해보는 그런 과정까지가 각 한 회차별로 공부가 끝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일단 특징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친구들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말도 안 되는 형태의 문제들을 만들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 범위 내에서 개념 원리를 차근차근 적용시켜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교과 개념 지식 어떤 암교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 싶은 부분들을 문제 속에 또는 자료 속에 또는 질문 속에 차근차근 잘 수록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활용되고 있는 어떤 함정형 문항들 요거 한번 살짝 잘못 생각하거나 뭔가 하나 살짝 빠뜨렸을 때 덜커덕하고 걸려들어갈 수 있는 함정형 문항들도 요소 요소에 잘 이렇게 넣어두었으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연습을 겸하고 실수를 해볼 거라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실수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한 번쯤 넘어지고 자빠져야 된다면 미리미리 미리미리 넘어져 보고 자빠져 보고 상처 치료하고 다음에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는 게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절대 문제를 과하게 손 넘게 그렇게 만들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보셨는데 어? 이거 조금 손 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출제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유가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해설강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린 점 알아주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듣고 나면 아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시즌별 구성은요. 프리 시즌 시즌 1, 2, 3, 4까지 총 18회의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음? 음 아우 선생님 이거 좀 더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많이 하면 좋죠. 많이 하면 좋은데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양질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약속할 수 있는 한계 분량이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시즌 구성을 했다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아시겠죠? 어 근데 또 이게 학습량에 따라 달라요. 어떤 친구들은 어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거 언제 나쁩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아 이거 선생님 저희 전 아직 아직 목마릅니다. 아직 배고파요. 뭔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요. 일단 어 여러분들마다 학습 수준 그리고 학습량 의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정말 양질의 문제로 어 보장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로 제작을 할 수 있는 분량 일단은 이 정도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시즌별 특징과 난이도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자 이 자리에서 못을 한번 받겠습니다. 오케이? 어 물론 나중에 못을 잠깐 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이 자리에서 못을 좀 박아보면 자 시즌별 난이도 어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지? 저희들이 문제를 만들 때도 시즌별 난이도 시즌별 난이도 시즌별 난이도를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차근차근 전체 시즌을 다 같이 따라오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막판에 이제 조금 뒤늦게 공부를 출발한 분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떤 것들이 제일 좋냐 나쁘냐 등등을 이제 보고 의견을 구하시더라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모든 문제마다 왜 그 문제를 그 자리에 그렇게 넣고 이렇게 질문했는지는 다 나름의 사형과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구성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말고 편식을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다 챙겨가시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점 알아주시고 프리시즌은 문풀기 시즌1 아 그래 이제 시작 갈수록 난이도 높아져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시겠죠? 음 충분히 프리시즌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니 이런 세상이 또 어딘가에 펼쳐져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상황과 자료와 문제들로 구성이 됩니다. 어쨌든 모든 시즌 모든 회차 다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고 제작을 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단 이런 차이는 있겠죠? 자 시즌1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진 다음에 제공이 돼요. 그렇다면 2022학년도 수능을 살짝 맛볼 수 있는 중요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한번 소개된 다음에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미는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납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시즌3와 시즌4가 진행이 돼요. 물론 9월 초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면 부랴부랴 문제를 안 만들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게 나오진 않아. 사실 시즌3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이전에 충분히 많이 다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윤곽이 잡혀있는 상태로 거의 다 이제 컨펌 직전까지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끝나 있을 텐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 시계를 조금 조율을 하면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뭔가 신류형 또는 이전까지 물어보지 않았었던 새로운 어떤 함정이라든가 낯선 형태의 어떤 지식적인 내용들을 묻는 암기 요소를 묻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이렇게 살펴보고 그에 대한 것들을 시즌3와 시즌4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따라서 그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프리시즌 시즌1 시즌2 모든 시즌의 모든 문제들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라도 한 번쯤은 소개를 해드리고 한 번쯤은 여기서 한 번 구경을 시켜드리고 한 번쯤은 그래 이렇게도 한 번 틀려봐. 왜? 실전에서 그러고 틀면 안 되니까. 예행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행연습을 위한 문제들을 열심히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난이도 조절은요. 여러분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난이도 조절이 될 수가 없어요.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실제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비슷하긴 해도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매년 수능 보면 모든 과목의 난이도가 다 이렇게 적당하게 나오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걸 넘어서는 어떤 한계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놓고 난이도 낮다 높다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시즌마다 모든 문제들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려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쉽지만 그 시점에서 그 시기에 한 번쯤 다 한 번 쳐다봤으면 좋겠을 만한 문제들로 차근차근 잘 구성됐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여러분들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정말 딜레마이긴 해요. 저희들도 왜? 그래, 어려운 걸 원하는 친구들도 많아. 그리고 그래, 예방주사 맞는다 식으로. 그래, 이렇게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 문제 하나하나마다 땀 뻘뻘 흘리고 힘들게 고생고생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로 연습을 시켜야지 진짜 트레이닝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10월달 다 돼서 수능이 목전에 딱 다 왔는데 모의고사 풀어갖고 점수가 막 어망진창 나오잖아요. 그때 멘탈 제대로 부여잡을 수 있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 모든 피 땀 흘린 과정들이 난 그동안 뭐 했나 그런 부작용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아 그래 이거는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는 지금 예방주사를 만든 거다 등등등등 얘기를 해도 그게 그렇게까지 쉽고 간다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항상 저희들도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들 뭐 시험 보고 모의고사 보고 그래 기분 좋게 수능 시험장 가라 그런 의미로 그냥 다 맞게 이렇게 해낼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여튼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헤아려주시면 좋겠고 그런 사항들에 대한 그런 난이도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냈는지 과거의 문제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나왔으니 다음 단계는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또는 예전에 이런 테크닉으로 이제 이렇게 좀 정답률을 조절하는 함정형 문항이 나왔다. 등등의 어떤 코멘트들은 전부 다 해설 강의에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해설제 그런 걸 써놓을 수가 없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 꼭 들어주시고 자 활용법 갑니다. 일단 잠깐 이 전에 이 전에 개념학습이 안 돼있다. 이거 풀지 마세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개념학습이 안 돼있잖아요. 개념 공부하세요. 이건 순서가 맞지가 않아. 오케이? 아시겠죠? 개념학습 해야 돼. 끝이냐? 아닙니다. 일단 기출분석 글 안 했어. 그러면 아직 모의고사 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학습에 우선순위가 있고 순서가 있거든요. 그 다음 더 있어요. EBS 연계교제 분석 이게 안 끝났잖아? 그럼 이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자 개념학습은 일단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어떤 기본 베이스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여러 번 반복할수록 공부하는 어떤 내용의 폭과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질 수 있겠죠? 몇 번까지다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돼요. 반복을 해야 되겠고 기출분석과 EBS 분석을 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봐봐 기출문제들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는 수학능력시험을 출제하고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만든 문제거든요. 그치? 그 문제들보다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문제가 우선시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EBS 연계교제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감수를 한 다음에 우리들한테 소개하는 문제자료잖아요. 안 그래? 어쨌든 평가원에 어떤 손대가 좀 묻어있다고 맞습니까? 그 문제들보다 저희 연구실에서 저희들이 제작한 문제가 더 중요해 더 소중해 이걸 먼저 해야 돼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시겠죠? 여름부터 진행되는 저희들 오즈 실전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즈 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들은 어쨌든 얘네들에 더 우선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난 다음에 요거 모의고사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엉뚱하게 막 진짜 이 선상에서 걸려있어서 이거 교육과정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집착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막판은 가면 그리고 정작 딱 시험 보고 나면 남들 다 푼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놓쳐가지고 어이없이 쉬운 거 틀려가지고 막 사단이 나고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함부로 여러분들 함부로 거만해지면 안 되고 끝까지 겸손하게 여러분들 봤던 내용들 다시 보고 반복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프리시즌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여름 가을 정도까지 갔는데 어 아직도 이거 제대로 안 됐는데 지금 어떡하죠? 그럴 때는 병행해야 돼요. 병행 어? 병행을 해야지 얘네들을 버리고 우리 무의구사 문제를 먼저 푸세요 라는 말씀을 저는 이전에도 드린 적이 없고 어? 앞으로도 드릴 어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중요한 것들을 먼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준비가 됐다면 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풀고 검토까지 끝낸 다음에 답안 작성까지 완료해서 30분이네. 근데 여러분들 조금 타이트하게 연습을 하신다면 30분이라는 시간보다는 27분 25분 조금 더 짧게 잡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자 풀 때 여러분들 어 각자마다 어떤 습관들과 패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름의 루틴이 있을 수 있는데 어 가급적이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어 이것만큼은 꼭 챙겨줬으면 좋겠는 게 잘 들어 어 여러분들이 20문제를 딱 풀었을 때의 평균적인 어떤 속력 대충 한 첫 페이지 넘기고 둘째 페이지 넘기고 물론 한 페이지에 문제가 4개 들어갈 때 있고 5개 들어갈 때 있고 다르긴 하거든요. 페이지마다 문제수가 그쵸? 4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넘길 때 대충 한 몇 분 정도 시간이 경과가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여러 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이 되게 짧게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페이스와 속력이 평상시보다 많이 늦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래서 꼭 20문제까지 다 풀어봐야 아이고 내가 좀 늦게 풀었구나. 이건 진짜 늦은 거잖아요. 깨닫는 과정이. 그래서 이미 중간중간에 그 속력이 좀 늦었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점은 있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지구과학이 그다지 타임어택이 좀 심한 그런 과목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과거였던 사례들을 보면 실제 수학능력시험의 문제들이 간간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경우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어떤 대비는 필요하니까 그런 어떤 대략적인 시간 아 대충 한 첫째 짝 넘길 때 한 5분 두 번째 세 번째 넘길 때 가까운 몇 분 정도 보통의 경우 조금 헷갈린 거 체크하고 20번까지 다 풀었을 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됐다. 그리고 검토 모의고사 볼 때 검토 안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 한 번 풀고 그냥 다 맞추는 거지. 그러지 마세요. 검토까지 확실히. 오케이?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지만 자 좀 더 실전적인 부분들은 해설 강의하면서 차근차근 또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채점한 다음에 해설지 동봉되어 있잖아요. 해설지를 통해서 1차적인 내용 점검 오답 정리를 일단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해설 강의 통한 전문함 복습 기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요. 여러분들 골라 듣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골라 듣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이 해당 문항을 바로 빠르게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또 있긴 해. 2회 15번이 궁금합니다. 아유 뭐 여기저기 클릭해 아니 그냥 바로 딱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덱스 또 다 제공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해설 강의 전체 다 한번 재생해서 모든 문항에 대한 꼼꼼한 해설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내가 이래서 틀렸구나 저 문제는 저거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떻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펼쳐지는지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그 개념 원리가 어떻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어떻게 답이 뽑아져 나오는지 그리고 해당 문제를 풀 때 꼭 알고 있어야 될 암기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슷한 형태로 과거에 어떤 출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비슷한 유형이지만 시즌이 많고 회차가 많다 보니까 우리들도 문제에서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 시즌에는 딱 이 정도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한 단계 올려서 이만큼 그렇게 단계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시리즈별 문제들도 사실 또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보시면 지금 이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지고 또는 이번에는 그림으로 상황을 알려줬지만 다음에는 글로서 알려주거나 그래프가 나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 발전적인 요소들을 같이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강의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해설 강의할 때 자 이번에 답은 5번이고요. 기억 틀렸고요. 다음 갑시다. 안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얘기 자 이 모의고사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를 어떤 정도로 낼지는 저희들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긴 해. 많이 고민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점수의 의미는 두지 마세요. 왜냐 이 모의고사를 잘 봤다. 물론 기분 좋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모의고사를 너무 못 봤어. 기분 나빠. 나쁘지만 나쁘지만 여러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다시 한 번 반복을 할게요. 한 번 넘어져 볼 거라면 수능 시험 보는 그날 넘어지면 안 돼. 이해 돼? 무슨 얘기인지 어 그렇잖아요. 주변을 잘 둘러보고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사주 경계를 잘 해야 되는데 잠깐 집중력이 떨어져서 한쪽만 바라보다가 뭐 잘못 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어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실수를 할 거라면 미리미리 한 번 해보고 해당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챙겨가려면 앞서 당부했던 대로 실전이다. 라고 생각해서 문제들을 정말 집중해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 그리고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형태의 어떤 자료나 상황들 또는 난이도 높은 그런 문제들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어 여러분들이 볼 때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해설강이 꼭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연습이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휴 그래 이 이참에 내가 이 기회 어?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뭔가 부족함이 있었던 거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걸 챙겨나가자 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아 마지막으로 현재 이 프리시즌 오리엔테이션이 촬영되는 실정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됐던 나름의 어 공식적인 어떤 기관의 모의고사는 교육청 모의고사 3월 학력평가 4월 학력평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3월 4월 학력평가의 난이도를 생각하고 문제 풀면요. 아주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아주 큰 상처 만신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어? 마음의 준비 좀 해주시고 그런다고 너무 좋을 거 없어요. 너무 좋을 거 없고 어? 음 풀다가 모르겠어. 아 그럼 내가 아직은 된 줄 알았는데 아직은 아니었구나. 어? 그리고 빨리빨리 채워나가는 공부 이게 필요하다고 아시겠습니까? 아우 진짜 또 이것도 이런 말씀 또 드리다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진짜 많은데 제가 또 오리엔테이션을 하루 왠종일 할 수는 없을게 일단 여기서 줄이고 어? 정말 필요한 얘기들 그런 것들은 해설강에서 또 하나하나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2022학년도 지구과학원 오즈모의고사 프레시즌 자 이제 1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